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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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놓고, 이렇게 놓는 것도 그냥 팍 놓고 나 어떻게 떨어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생도 없다 열심히 걷기만 했네 빨리 액션 자, 누가 좀 화나게 좀 해줄게, 어떡해? 일단 정글은 찍으라고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에 도착한 지 며칠 뒤 3일째 된 것 같은데 오늘 첫 촬영이에요. 스페인이 조금 익숙해진 것도 있어서 한 이틀 동안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져서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바이브를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스페인 진짜 너무 예쁘고 특히 여기 해변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 촬영합니다. 이따 봐요 또. 자연과 바람, 건축물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놔서 그런지 그걸 막 쭉 봤는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제가 좀 익숙해진 느낌? 지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나이스. 뽀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더라고. 바다에 들어가고 있어. 아 그래서? 가격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예쁘다 뭘. 너도 예쁘다. 디디. 유자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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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더 있어. 어떻게 해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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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시원해요! 드디어 물에 들어왔어! 다가있어, 뭐 점검가? 저 속임에 저 점어! 시원해요! 차라리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의가 한 건 아니었지만 진짜 덥쳤어요. 연기가 아니라 찐 웃음이 날 것 같아. 시원해요! 안에가 이렇게. 우리 드디어 스페인 음식인데? 감사합니다. 올리브. 되게 큰 은행 같아요. 까만 올리브 도저. 샐러드 또 토마토랑. 샐러드 또 토마토랑. 샐러드 또 토마토랑. 소스. 샐러드 또 토마토랑. 샐러드 또 토마토. 깡찡오지 맛있다. 소스. 음. 이거 병 너무 예쁘다, 윈리 병. 소스. 고구마. 고구마. 소스. 야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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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통과 물어 먹어야 돼 너무 뜨거워 자세상 때 프레임 아웃해도 되겠다 오른쪽으로 아웃? 너무 뜨거워 사우나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뜨거워요 이게 뜨거워요 진짜 낙서 막 어느 정도에요? 그냥 하는 느낌이 감정서는요? 진짜 마셔요? 마셔도 돼? 응 이거 술이에요? 랄폴 드라이사 샹크리 응 좋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맛있어 너무 뜨거워 지금 옆에 사람한테 내가 진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 많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움들 조금 더 뜨거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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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는 모습들이 뭔가 신기하셨나 봐요. 유코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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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덕분에 더 에너지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부끄럽긴 했지만 이 관심을 즐겨보려고요. 난 다음. 유코렌! 유코렌! 이렇게? 인형 아냐? 인형? 지르르메! 나 그렇게 내겐 너무 아찔하고 해로운 거 그 누구도 감상할 수 없던 애란 거 Tonight I'll lay low, I'll lay low I'll la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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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I'll la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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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경화 같은 장면, 위기와 절정 그 다음엔 이제 남은 건 뭘까 눈물을 쏟고 험한 꼴 보고 그런 것까지 저는 숲의 아이 때도 그렇고 수록곡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록곡의 음악적인 부분도 들려드릴 수 있으면서 영상미까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새로운 스타일을 많이 도전해본 것 같아서 뭔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스페인에 와서 그냥 여기 마음이 그냥 달라요 뭐랄까? 새롭고 신선하달까? 새롭고 신선한 곳에서 새롭고 신선한 유아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새로운 유아가 앞으로 많이 보일 테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실 때는 없어요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 촬영 끝